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찬한 글 13번째 시간 아와 이가 들어가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와 이가 들어가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응은 소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모음소리 아, 브하고 어하고 만나면 버, 버지요. 즈하고 이하고 만나면 지, 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아, 버, 지. 아버지는 누굴까요? 짜잔, 네,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읽어 보겠습니다. 단어를 읽기 전에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횟수라고 써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한번 읽으면 동그라미 첫 번째 색깔을 칠하시고요. 두 번째 읽으면 동그라미 두 번째 색깔을 칠하시고요. 세 번째 읽고 동그라미 3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다 읽은 거예요. 잊지 말고 꼭 색칠해 주세요. 첫 번째,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니까 모음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 이. 아, 이. 두 번째입니다. 아, 할 때는 입이 조금 벌어지죠, 크게.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맞게 발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아가 들어가는 단어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기의 이름은 아기, 아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가시, 가시. 기사, 기사. 소아, 소아. 나라 나라 자라 자라 까치 까치 라마 라마 타조 타조 자리 자리 이번에는 이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들어가는 단어 첫 번째입니다. 기타 기타 고기 고기 다리 다리 나비 나비 파리 파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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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64쪽에 있는 단어들 이의 느낌을 살려서 선생님과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오리 느끼 느끼 바구니 바구니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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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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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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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기초 기초, 소리, 소리, 고리, 고리, 부리, 부리, 무리, 무리, 뿌리, 뿌리, 뿌리 이 할 때 입술이 양옆으로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러면 맞게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자와 이자가 들어가지만 단어가 뜻이 없는 무의미한 단어들을 읽어볼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읽을 줄 알아야 읽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가디, 가디, 가주, 가소, 가소, 코끄리, 코끄리, 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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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스가, 그리, 그니, 그니, 기처, 기처,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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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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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 니타, 니타. 나무 어마니 니가라 덜이 아비지 라지오 라지오 라구니 르마 아으 펄이 버리 버리 뽀니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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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쪽 라지오 어느 게 맞지요? 네, 두 번째 단어가 맞아요. 자, 다리가 보이네요.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덜이. 어느 게 맞지요? 맞아요. 첫 번째 다리가 맞아요. 오, 곤충이 있네요. 첫 번째 퍼리, 두 번째 파리. 어느 게 맞지요? 맞아요. 파리가 맞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가지, 두 번째 가주. 어느 게 맞지요? 맞아요. 첫 번째 가지가 맞습니다. 어머니, 어마니. 어느 게 맞지요? 맞아요. 첫 번째 어머니가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갈게요. 구기, 고기. 어느 게 맞지요? 맞아요. 두 번째 고기가 맞습니다. 오리, 우리. 어느 게 맞지요? 세 번째 그림은 오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까치, 까초. 어느 게 맞지요? 네, 까치가 맞습니다. 67쪽의 확인하기 2번으로 가 볼게요. 역시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나버, 나비. 어느 게 맞지요? 네, 두 번째 나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나비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마차, 마치. 네, 첫 번째 마차가 맞습니다. 가수, 가소. 어느 게 맞을까요? 네, 가수가 맞겠지요? 타주, 타조. 네, 타조가 맞습니다. 기타, 니타. 네, 첫 번째 기타가 맞아요. 라구니, 바구니. 어느 게 맞지요? 네, 두 번째 바구니가 맞네요. 하리, 허리. 당연히 허리가 맞겠죠. 뿌리, 뽀리. 네, 뿌리가 맞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네, 코끼리가 맞습니다. 기처, 기차. 어느 게 맞을까요? 네, 기차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적어서 단어를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아, 이겠죠. 아, 이의 뭐가 빠졌지요? 맞아요. 둘 다 모음이 없네요. 모음을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나무에요. 나무에는 어떤 지금 글자가 빠졌을까요? 네, 니은과 우가 빠졌네요. 나무. 이렇게 써넣으면 글자가 완성되겠어요.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다리지요. 다리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네, 아가 없고요. 위에는 니을이 없네요. 다리. 이제 완성되었어요. 가지인데 어떤 글자가 빠져있죠? 네, 기역과 이가 빠져있네요. 기역과 이를 쓰면 완벽한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파리예요. 그런데 파리에도 뭐가 빠졌을까요? 네, 아와 니을이 빠져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나비예요. 나비에도 뭐가 빠져있나요? 네, 아와 이가 빠져있네요. 나비입니다. 69쪽 쓰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가수지요. 가수에 어떤 글씨가 빠져있을까요? 네, 기역과 우가 빠져있네요.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허리입니다. 허리에는 어떤 글자가 빠져있나요? 네, 어와 이가 빠져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기타입니다. 기타에는 어떤 글자가 빠져있었죠? 네, 기역과 티읕이 빠져있었네요. 첫 번째 그림은 뭐죠? 네, 바구니예요. 바구니는 세 개나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는지 볼까요? 아자가 빠져있고요. 키역도 빠져있고요. 이도 빠져있었어요. 바구니 완성!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코끼리예요. 엄마, 코끼리도 세 개나 빠져있어요. 키읔, 이, 이, 코끼리 완성!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지금 세 개가 빠져있어요. 이은, 어, 이, 아버지도 완성되었어요. 70쪽에 보면 단어놀이 게임이 있어요. 단어놀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위바위볼을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칸을 움직여요. 출발이라고 되어있는 표시 보이죠? 화살표 있는데. 그리고 먼저 도착한 곳에 단어를 읽어야 해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깃발 보이나요? 도착이라는 칸에 먼저 도착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단어놀이 게임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천천한 글은 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습 꾸러미를 꺼내서 아와 이가 들어간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도 써보시고요. 자음도 써보시고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으, 오, 어가 들어간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